2021년 3월 21일 새벽 1시 입니다. 증시가 뭐 계속 박스권에 있어요. 박스권에 있는데 특히 상황으로는 코스닥이 잘 버텨주고 있다 정도로 보면 되겠고요. FMC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나쁘지 않은 좋은 신호가 왔는데 그래도 금리 쪽 문제로 박스권은 어느 정도 예견된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은 하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리포트 같은 거 보면 금리 영향으로 좀 많이 오르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거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크게 안 밀리고 크게 안 올라간다고 하면 박스권 매매 계속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에스텍스 부터 보겠습니다. 에스텍스랑 중공업 에스텍스 엔진 이쪽이 이제 시외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 에스텍스 중공업에서 물적 분할 원래 인적 분할이 호재로 보통 얘기가 나오고 물적 분할은 그냥 그냥 뭐 고만고만한 걸로 보통 돼 있는데 어쨌든 매각을 위주로 에스텍스 3개 다 투자 회사에서 지금 인수한 거거든요. 여기는 AFC 여기는 파인트리 이쪽은 유암코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매각을 앞두고 있을 걸로 예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이제 급등이 에스텍스 중공업이 아마 가장 세게 나올 것 같고요. 엮여서 가는 거죠. 일단은. 그리고 여기는 PK벨브 올해 안에 상장한다라는 얘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잘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있으면 에스텍스 조선해양 이제 유암코에서 인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일 거예요. 근데 에스텍스 조선해양 요즘 수주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계속 그 대기 상태도 좀 많고 해서 왠지 잘 풀릴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일단 뭐 매수 나쁘진 않은 가격인데 굳이 뭐 매수할 가격은 아닌 5,600원대고요. 더 올라갈 거긴 한데 바로 올라갈지 아니면 올렸다가 꺾일지 요건 좀 봐야 됩니다. 일단 에스텍스 중공업이 호재이기 때문에 따라는 갈 거예요. 월요일날. 아마 상한가는 한번 에스텍스 중공업은 갈 거고 여기는 못 가도 뭐 못 가도 뭐 한 6, 7천원 정도까지는 일단 한번 갈 것 같긴 해요. 차트 보시면 대충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 사이까지는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갈 확률이 제일 높아 보입니다. 일단 보시면 이렇게 첫 수주 됐고요. 대기 중인 게 총 10개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일단 3개 중에서 한 개를 건조계약 체결 그렇죠. 일본 선사 쪽이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지금 MR 탱커 컨테이너 선만 원래 좀 비쌌었는데 지금 다른 탱커 선 쪽도 지금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수익성이 좀 높아질 거다라고 예상은 할 수 있고 이거는 전에 계속 그 수주 뉴스 나왔다가 없어지고 하는데 아마 인수 후에 터뜨리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일부러 좀 잘 아직 확정이 안 된 거라서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뭐 그런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차트는 일단 여기까지는 10위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여기는 무난하게 6,100원대 매도하실 분들은 하셔도 될 것 같은데 더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대략 한 7,000원 정도? 네. 굳이 뭐 좀 매도하실 분들은 원래 여기 매도하실 분들은 한 7,000원 가까이 6,800원 정도 해서 많이 좀 저항이 있어가지고 좀 걸릴 수 있으니까 이때 못 뚫는다 싶으면 일부매도, 전략매도 전략이라고 하는 거는 그 추매한 거 네. 이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이제 STX중공업 보겠습니다. 뉴스부터 먼저 볼까요? 이렇게 나오면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조선 쪽 지원을 해준다고 했어요. 조선 해운 쪽 이렇게 해준다고 했고 19일날 그 자세히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금요일날 9시부터 입지 좀 왔어요. 왔고 평소랑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10시에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매수가 많이 나왔고 그 다음 VI까지 나왔죠. VI까지 나와서 이거 잘 보셨던 분들 이게 파악이 되신 분들은 가실 분들은 항상 잘 보시면 좋고요. 일단 이쪽이 이제 메인 상승 테마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 뭐 전에 여기까지 한번 갔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뭐 꾸역꾸역 이라도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완전히 좀 새로운 흐름으로 해서 여기까지는 좀 오버한 것 같고 최소한 8,000원대 이 정도까지는 올라갈 확률도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호재가 나오긴 했는데 일단은 나중에 매각을 위한 그 수준으로 보이기 때문에 당장은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물량이 많으신 분들이나 아니면 오버로 제가 저번주 말씀드렸던 오버로 이렇게 해서 물량을 더 넣으셨던 분들은 한 5,000원 6,000원 사이 아니면 8,000원 정도 네 이 정도까지 한번 노래 보셔도 되겠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투로 저는 갈 거기 때문에 그냥 냅둘 거예요. 네 어디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메가까지 들고 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나항공은 뭐 특별한 건 없었고 네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왔다라는 거 여행주 테마나 이런데도 좀 많이 올랐더라고요. 전체적으로 네 그런 거 좀 잘 보시면 어느 정도 작업이 가능하겠다. 여기는 빚이 많기 때문에 잠깐 잠깐 급등 나올 때 항상 정리하셔야 돼요. 키스트 또 어느 정도 올라왔죠. 네 이 정도가 이제 박스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별한 뉴스는 없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 이렇게 보고서가 나왔는데 목표 주가 28,000원 정도 잡았고요. 그 다음에 원래 이제 일본 쪽 그 엔터 사업이 있었는데 정리를 했나 봐요. 네 그래서 일본 쪽이랑 사이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이 정도면 박스권 상단 정도에 위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16,000, 4,000원 6,000, 4,000원 이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미디어 테마 나올 때 이제 급등할 거예요. 네 그때 25,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매수 이때 그냥 하셨다가 2만원에 매도를 해도 됩니다. 올해 안에 한 번은 나와요. 웬만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그냥 이때 매수하실 거면 그냥 하셔도 돼요. 사실 해서 그냥 2만원 목표 사실 이 정도도 1년 뭐 웬만한 적금 몇 배의 수익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노리셔도 괜찮습니다. 푸른기술 푸른기술이 좀 더 올랐어요. 좀 더 빠졌어야 되는데 일단 그때 한 줄을 샀죠. 원래 조금 더 빠져졌으면 좋았겠지만 일단은 이렇게 됐고요. 키오스크 테마로 금요일날 오른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그 테마로 엮였다라는 것 자체는 기분 좋은 일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저번 주에 목요일 금요일 네 이때 지금 미국 미중에서도 대화 중이기도 하고 지금 일본 거쳐서 한국의 국방 그리고 경제 쪽 였던가요? 그 장관이 왔거든요. 와서 한미동맹 그 다음에 중국과 북한은 뭐 견제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빠질 지 않을까라 생각했는데 일단은 좀 올랐어요. 네 어쨌든 그 한미훈련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때 한미훈련 할 때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 이후에 그 이후에 빠지면 그때가 기회니까 그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한국화재 여기 지금 금리 상승 사실 관련주인데 어 다닐까만 아니면 네 지금 사야 되는데 어떻게 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넘어가고요. 경남재학은 뭐 이런 게 있었어요. 이것 때문에 잠깐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빠지더라도 다시 7400원 600원 까지는 다시 한번 올라간다고 거의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증시 좀 밀리면 다시 여기까지 빠질 수 있겠죠. 빠질 때 매수해서 다시 올라가면 7400원부터 7600원 사이까지 골고루 매도 누르시면 될 거예요. 요것도 뭐 다른 뭐 짭짤한 수익 이게 될 겁니다.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헬릭스미스 뭐 특별한 건 없고 지금 바이오 쪽이 썩 좋지가 않아서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잘 안 밀리죠. 여기까지 오면 혹시라도 오면 그때 매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임상뉴스든 뭐든 할 때 중간에 한번 튀어오르니까 매집하셨다가 여기가 매집의 거의 끝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4,000원까지 매수를 하시면 됩니다. 밑에서부터 뉴스는 특별한 게 없었던 것 같은데 스피노프 이쪽에서 투자 휴치가 어려울 것 신임 대표 선임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이쪽 보시면 마지막에 확인된 게 없다. 요거 때문에 좀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졌을 거예요. 지금 요 대표를 지금 불신임 하는 분위기기 때문에 이분이 나가고 새로 들어오면 주가는 오르긴 할 겁니다. 단기적으로 그런 거 노리셔도 되니까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애매한 위치 그냥 딱 보합 수준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IHQ 이번에 IHQ랑 IOK 이쪽이랑 MOU 했고요. 제작할 때 같이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쁠 건 없죠. 그리고 적자지속 적자지속 나왔고 이제 IHQ는 악재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부터 탄력 붙을 건데 빠질 수도 있어요.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더라도 나중에 디즈니 플러스나 아니면 중국 관련 아니면 넷플릭스 관련 뉴스도 나올 수 있으니까 기대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 악재는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살짝 올라가다가 많이 뺄 수도 있어요. 많이 빼도 한 이 정도까지 빠지겠죠. 그렇죠? 기다리면 일단 3,000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으니까 일단 계속 기다려 보겠습니다. 하천기계 적자지속 여기도 악재가 나왔다고 보면 되죠. 그리고 지금 정경심 교수 항소심 하고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다가 결과에 따라서 급락 혹은 급등 나올 수 있는데 급락은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많이 빠져다 2,000원까지 빠지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부장 쪽 지원 해주고 있기 때문에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지금 매출은 안 좋지만 재무가 부채가 별로 없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빠지면 매수하시면 됩니다. 2,400원대도 나쁘진 않아요. 이때 사서 2,500 600 사이 이 정도 이때 짧게 짧게 수익 보셔도 되고 많이 빠졌을 때 추매해서 이때 매도 해도 됩니다. 일단 목표는 3,000원까지 가긴 할 거니까 짧게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습니다. 지루하지 않게 덱스터 특별한 뉴스 없었고요. 차트로 보면 나쁘지 않습니다. 계속 추세는 꺾이지 않는 형식이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계속 다른 쪽도 계속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잘 보시면 되고요. 어쨌든 신고함께 개봉 제작 발표 조만간 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만원까지 간단히 말씀드렸잖아요. 매집 잘 하셔서 매도 하시면 됩니다. 만원부터 하시면 되고 완전 장투 하실 분들은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15,000원 정도까지는 충분하다고 저는 봅니다. 시우메디칼 여기 뭐 나왔던가요? 적자전환 이렇게 나왔죠. 적자지속 적자전환 안 좋게 나왔어요. 어쨌든 뭐 상패시즌이니까 조금 더 보시고 그 다음에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올라갈 타이밍은 되긴 됐어요. 지금 사면 수익 볼 확률은 높습니다. 아마 전환사체 또 쓸 수도 있지만 올라가기 단타하기 좋은 딱 구간 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관련 뉴스는 였고요. 이렇게 단타 잘하시는 분들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트로매디 이쪽이 조금 올라왔죠. 일단 몇 주 샀다 그랬죠. 아무튼 소액 1,800원대 사서 일단 추메는 안 했고 올라갈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거래량이나 이런 거 보면 제가 이 종목 좀 많이 봤기 때문에 보시면 이렇게 납품계약도 있었고 싸이월드 있죠. 이쪽 SK 커뮤니케이션즈와 이렇게 합의서 해가지고 싸이월드 서버 도토리 이런 거 도토리도 주고 그 다음에 원래 있던 데이터를 다시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예전에 했던 사람들 다시 가입을 하면 거기서 사진이랑 이런 걸 잡을 수가 있고요. 이쪽이 지금 가상화폐 쪽 VR 쪽 이런 엮여있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거 관련해서 잘 보시면 테마로 엮이긴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급등주이기 때문에 그런 걸 잘 보시면 수익 보기 상당히 좋다. 일단 상패 시즌이 일단 넘어갔죠. 이제 넘어갔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좀 혹시 빠지면 풀매수 하면 그래도 3천원 정도까지는 이 정도도 수익 꽤 괜찮죠.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5월까지 보면은 한 이 정도 4, 5천원 정도까지 갈 것 같긴 합니다. 그런 거 잘 보시면 이것도 수익 잘 볼 수도 있습니다. 역시 제모 안 좋다. 이건 항상 신경 쓰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수성 수성이 드디어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수성 보시면 이렇게 관리 종목 해제가 됐어요. 해제되고 금요일 날 좀 많이 빠졌습니다. 수요일 날 요만큼 목요일 날 요만큼 금요일 날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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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고 금요일 여기서 샀는데 좀 밀리긴 했는데 어쨌든 여기는 빠져도 괜찮아요. 더 빠져도 됩니다. 이 정도까지 빠지더라도 계속 매수하다가 나중에 한 번 시세 나올 거거든요. 그때 매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일단 흑전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적정 나오고 관리 종목 해소가 됐기 때문에 조만간 급등이 한 번 나오긴 할 겁니다. 일단 많이 뺐다가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빼면 뺄수록 수익 보기 좋은 타이밍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거는 센스 있게 계속 저는 일단 매집을 좀 적당히 했습니다. 비중이 아직 크진 않는데 조금만 더 넣으면 커질 살짝 비중이 있을 정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약간 마이너스 됐어요. 20,020에 좀 많이 사가지고 약간 마이너스인데 걱정 없고요. 2,000원 미만 내려오면 더 사면 되고 이렇게 해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아이제비전은 네 의외로 네 좋아요. 좀 많이 갈 것 같은 느낌의 왠지 5,000원까지 한 번 더 뚫어주지 않을까 라는 느낌의 차트입니다. 여기는 뭐 잘 모르는 곳이라 그리고 매도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윙이푸드 추메일을 한 거를 좀 1,400원에 원래 매도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원래 여기 매도를 좀 해야 되거든요. 이 정도 매도할 게 있는데 일단 냅뒀어요. 일단 냅뒀고 1,400원 부터 요까지 매도를 걸어놨는데 요까지 안왔습니다. 괜찮을 것 같아요. 중국 쪽 시진핑 관련 뉴스가 찌라시성 인지 모르겠는데 한번 나와서 일단 다음 주 예정도 매도 예정이고요. 매도 좀 되면 추메한 거 추메한 거 매도 되는 거고 매도 되면은 일부는 수성으로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나머지는 또 빠지면 다시 매수할 것 같습니다. 이제 조만간 분기보고서 나올 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뚫을 거거든요. 빠지면 다시 사면 됩니다. 다시 사면 되는 구간 최소 1,400원까지는 간다고 보면 1,400원 10에서 30원 이 정도까지 2,400원까지는 뉴스는 특별한 게 없었네요. 그 다음에 SNCore 특별한 뉴스가 없었고요. 여기는 뉴스가 원래 잘 안 나옵니다. 잘 안 나오고 차트 보면 여기는 특별히 한 것도 없어요. 특별히 한 거 없고 구경만 했고요. 좀 더 빠지면 7,000원 초반 7,200원 이 정도 구간이면 6,700원 더 좋고요. 매수해도 되긴 되거든요. 월요일 날 아니면 화요일 날 좀 더 매수를 들어가 볼 것 같긴 합니다. 증시가 좀 밀려서 빠질 때 사는 게 좋긴 한데 일단 소액 조금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7,000원 7,200원 여기 살 거는 남겨놔야 돼요. 항상 왜냐면 증시 많이 빠질 때 기회거든요. 요건 항상 신경 쓰시고 거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단알 이번에는 뉴스가 좀 없었고요. 이쪽 보시면 특징으로는 CGV쪽 이마트14 편의점 이쪽 그래서 이제 결제가 된다. 이렇게 페이코인이 사용 범위가 조금씩 조금씩 넓어져 가고 있고요. 신세계 쪽은 스페이랑도 왔다 갔다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된 것 같고 CJ쪽은 CGV가 거의 지금 망필이잖아요. 그래서 해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재유가 좀 늘어나는 건 좋은 거죠. 지금은 조용하지만 VR, AR 테마 할 때도 AM이 AR 그리고 VR이 다 날 엮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도 잘 보시면 돼요. 이쪽 회사 사이트 들어가 보시면 VR 테마 관련돼서 나와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셔도 됩니다. 일단 좀 빠졌는데 전혀 걱정할 필요 없고요. 어쨌든 제 목표는 4월달 비트코인 이때 이제 결제가 비트코인을 페이코인으로 전환해서 쓰는 게 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이 좀 업비트에서 페이코인 옮기면 3만원 정도 차감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걸 조금만 줄이면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옮기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건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그걸 보시면 돼요. 4월달 비트코인과 페이코인 그 이렇게 엑스체인지 되는 네 그걸 잘 보시면 됩니다. 일단 한두달 안에 시세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 만원까지는 찍어줬고요. 만원 오면 매도하셔도 상관없어요. 네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만원 정도면 많이 간 겁니다. 여기 역대가 요정도니까 많이 간 거예요. 지금 거래량 터졌죠. 그죠? 더 갈 거라고 보기 때문에 들고 가는 건데 좀 못 기다리실 분들은 만원에 항상 매도하시면 맘 편하게 수익 그래도 제법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때 정리하셔도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넥슨지티 특별한 건 없었고 여기 요즘 뭐 판호 개방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어요. 중국 그래서 윙앱도 좀 영향 받으려나 뭐 이런 생각도 있었는데 그런 뉴스가 간간히 나오고 있습니다. 또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미중 간 또 대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직설적으로 서로 지금 비난하는 수준인데 큰 기대는 안 하겠지만 그래도 여기는 좀 올라갈 수 있다. 요정도 밑으로 내려오면 메소 타이밍이니까 빠지면 더 좋은 거죠. 지금 입장에서는 저는 일단 매도하고 없기 때문에 빠져줘야 기대하고 있습니다. EID 특별히 나온 건 없었고요. 이트론 같은 경우는 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EID는 뭐 요정도 지금 요정도에서 지금 무난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지금 차트 보시면 여기 딱 걸리죠. 많이 빠지면 350이하 매수 요까지는 증시가 엄청 밀리지 않으면 거의 안 갈 것 같아요. 그래서 평단 뭐 손실 볼일은 이제 거의 없을 거라고 보면 되고 전에 요만큼 갔었던 기업이기 때문에 어 네 EQ셀 문제만 아니면 천원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최종 목표는 요정도고 일단 여기 정리를 많이 해놔서 비중이 작기 때문에 크게 관심있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쨌든 스포트니크로 매출은 늘긴 늘 거예요. 그건 확실하니까 그 다음에 한국 패키지 요쪽 패키지 요쪽 좀 올랐죠. 네 쭉 올랐는데 뭐 5천원 6천원 요정도면 네 좀 매도해도 되고 밑에 좀 사도 되고 일단 아직도 좀 높습니다. 4천원 5천원 정도 요정도가 가장 무난한 박스권이 나오는 구간 아닐까라고 예상은 해봅니다. 일단 조금 더 가면 6천원 4천 5천원 요정도 5천원 기준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길재재 생각보다 좀 더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좀 정리를 다 했어요. 금요일날 네 정리를 다 했고 어 어쨌든 수익 뭐 나쁘지 않게 봤어요. 2-3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보통 6천원 한 100원 정도 해서 좀 많이 막혀요. 그건 좀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 추세 한번 나오면 생각보다 좀 잘 간다 요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때문에 굳이 뭐 이때 또 팔았는데 또 사지는 않을 것 같고 좀 많이 빠지면 최소한 5천원 정도 4천원대 오면은 매수할 것 다시 재매수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CJSIFT 여기도 지금 단일가라서 안 보고 있고 여기도 깨끗한 나라로도 지금 매수해도 되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여기도 근데 단일가라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유머는 잘 죽지 않죠. 또 이번에 또 미중 또 분쟁 생길 것 같은 느낌도 있고 히토리 관련해서 계속 뉴스가 나오고 있어서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굳이 살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단타맛 좋아하시는 분들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한전선 매수 타이밍이 거의 끝나가죠. 대한전선 특별한 건 안 나왔고요. 지금 차트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800에서 1000원 사이 여기까지가 매수 타이밍입니다. 많이 빠지면 빠질 수 좋으니까 그냥 사시면 되고 매각 관련 주기 때문에 그거 노리시면 돼요.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단타하기도 좋고 급등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많이 빠졌지만 한번 툭툭 튀어오를 거예요. 그때 뭐 일부 정리하셔도 되고 지루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한국가스공사 보시면 이렇게 계약이 됐는데 2조원 정도 되고요. 여수에 공급을 한다고 합니다. 박스권 항상 스윙으로 박스 스윙으로 계속 대응하시면 되니까 작업 천천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스코 좀 많이 빠졌죠. 일단 이때 제가 샀죠. 한 주 사고 수익이 좀 나서 이때 팔까 하다가 냅뒀고 이 정도에서 조금 더 밀릴 수도 있는데 여기 밑으로는 또 매수해도 돼요. 좀 더 빠질 것 같긴 한데 25만원까지는 안 갈 거고 27만원 8만원대 이 정도 때 매수하셔도 됩니다. 추미하실 분들은 어차피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좀 더 빠지면 더 사면 좋고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에 거의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얘는 25만원 이 정도가 딱 좋기 때문에 추미는 따로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거 종목을 제가 케어할 게 있어가지고 안 할 건데 혹시라도 급락 이렇게 나오면 26만원대까지 오면 바로 매수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계속 우상향하는 종목이고 목표는 제가 여러분 말씀 드렸다시피 35만원 여기 가면은 추세 꺾이면 바로 매도 일단 할 겁니다. 아니면 배당 한번 받아볼까도 생각 중인데 일단 35만원에 매도할 예정이에요. 포스코가 특별한 뉴스 없었습니다. 다음엔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연동제 때문에 이렇게 나왔고요. 연료비 상승 LNG부터 해서 뭐 속에 다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기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수력 원자력 여기 흑전 이렇게 돼서 계속 올라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25,000원 여기가 이제 매도가 아 매도가가 아니라 매수가 다 끝나는 딱 지점이죠. 그래서 한번 딱 찍어준 것 같아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저항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빠졌기 때문에 또 사시면 됩니다. 23,000원대 좋아요. 이 정도면 좋으니까 여기 밑에가 더 좋지만 여기도 나쁘지 않으니까 계속 이 구간 아래로는 그냥 계속 매수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카본 계속 박스권인데 조금 좀 지지부진 한 느낌이긴 한데 LNG 수주 늘 거거든요. 그냥 가져가시면 안 되겠죠. 계속 저라면 이 정도 이하 내려오면 매수 많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만원 초반까지 갈 수도 있는데 내려오면 매수 요구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한제분 그때 한 주 샀죠. 한 주 산 거 했고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도 좀 더 사긴 사야 되는데 일단 네 좀 더 빠져야 여기서 좀 비중을 실어볼 생각이라서 일단은 내려올 때까지 간보고 있습니다. 특별한 뉴스 없었던 것 같고요. 곰표 맥주 관련 뉴스 뭐 안 나오나요? 여기서 실적 발표하면 왠지 좀 잘 나올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앞으로 좀 잘 움직이는 종목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ETC 뭐 다른 거 사실 가지고 있는 게 몇 개 있긴 한데 SKT 쪽 보면 이렇게 봐서 5GC 서비스가 로밍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다른데 연동해서 같이 되는 걸 이렇게 협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베이 코리아 쪽 입찰을 했어요. 그쪽 관련해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운 좋으면 크게 갈 수도 있다. 그리고 좀 VR 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통화 버튼으로 요건 뭐 별 중요한 건 아니고 어른들 시니어를 위한 뭐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이얼 링크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디지털 뭐 촉진 스마트 팩토리아 MOU 했다. 큰 건 아직 안 나왔고 요게 조금 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회사 상장 있죠. 10일 뭐죠 저기 원스토어랑 또 자회사랑 몇 개 있습니다. 그래서 요쪽은 지금 급등 한번 나올 확률 높아요. 그래서 잘 보시면 되는데 지금 살 가격이 아니라서 구경하고 있고요. 급락장 나오면 바로 매수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그리고 두사님 브라코아는 중요한 건 아니고 요런 거 요런 게 있습니다. 미니 굴착기 소개 영상 그리고 다른 뉴스는 하림 쪽이 이렇게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GS 쪽이 리필 스테이션 해서 섬유유연제나 세탁 세제를 이렇게 리필할 수 있는 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리필 용기는 세탕수수 플라스틱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 좀 안 빠졌죠. 요게 이제 폭스바겐 요쪽에서 직접 만들겠다 라고 해서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블랙핑크 스포티파이 뭐 BTS나 블랙핑크는 계속 잘 늘고 있으니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 퇴원건설 채무보증 있었고 빅히트가 하이브로 바꾼다 그래요. 회사명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요렇게 똑같은 거고요. 특별한 뉴스는 없었고 한진중공업 뉴스 뭐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영업이 줄고 뭐 이런 게 흑자전환 요런 게 있습니다. 나쁘진 않죠. 힐라몰딩스가 조금 올라간 것 같긴 한데 그죠 좀 올라갔지만 아직까지는 뭐 크게 오른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도 매집 잘하시면 수익이 한 번 날 거예요. 잘 보시면 됩니다. 한 4만원 이하 3만 5천원 이 정도 이 정도 해서 매집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좀 급등 가끔씩 나오고 있고요. 보험 그리고 금융 쪽 금리 상승으로 좀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시푸드도 조금 올랐던 것 같고요. 컬러레이가 네 좀 같이 움직여줘야 되는데 조만간 이제 시즌팩 뉴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겠죠. 금윈팩은 뭐 나쁘지 않죠.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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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나쁘지 않게 가고 있고 여기도 이제 같이 급등이 나올 건데 중공원만 상한가 갈 것 같고 나머지는 윗골이 나올 확률이 높으니까 둘 중에 하나라도 조금 밀리면 네 그 추미한 거는 매도하는 게 좋습니다. 항상 그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러셀도 좀 올랐죠. 갑자기 좀 축축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계속 좋으니까 자익을 흑전했던 걸로 네 흑전되어 있고요. KPM테크도 좀 올랐던 것 같긴 한데 잠시만요. 적자 지속 됐네요. 적자 지속 됐고 차트는 한 번 한 번은 올랐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네 조금 올랐다가 빠졌네요. 그래도 뭐 좀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3,000원 정도 기준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에도 네 3,000원 정도 여기서 매집해서 이 정도 매도 적자 지속이고 재무 안 좋으니까 뭐 굳이 사실 필요는 없습니다. 태양건설도 좀 올랐는데 어 채무 부정 있어서 좀 빠져야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뭐 건설사들 지금 서울시장 어 이때 앞두고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네 앞뒤로 해서 그런 거 잘 보시면 됩니다. 무트렉스가 월요일날 좀 올랐던가요? 네 뭐 좀 어쨌든 수요일날이네 어 수요일날 좀 올랐었는데 여기도 뭐 좀 조용합니다. 네 GS 리테일 아까 그 리필 관련해서 중요한 건 아니니까 에스에너지 넘어가고 유니슨이 4천원 딱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재무 안 좋아요. 재무 안 좋은데 4천원 딱 찍으면 매도하고 밑에 매수 요거 반복하셔도 될 거에요. 어 많이 밀리면 3천원도까지 밀릴 수 있고요. 여기서 매수해서 4천원 딱 찍으면 매도 요거 반복하시면서 물리신 분들은 요렇게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급등 나와도 한 4천원 6백원 정도에 걸릴 확률 매우 높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세요. 에스맥도 좀 급등 좀 나왔죠. 네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에스맥 그 다음에 SDN 이렇게 적자전원 네 썩 좋지는 않습니다. 네 순이익은 좀 늘었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 삼성 중공호 여기도 급등이 요즘 잘 나오고 있어요. 여기 조선쪽 움직이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여기 아마 단일가만 아니었으면 아마 또 또 시원하게 또 한번 장난쳤을 것 같긴 해요. 어쨌든 뭐 단일가인데 그래도 세력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여긴 아직 삼성 삼성 출판사 여기도 또 전고점 한번 더 찍었죠. 여기서 찍어주고 또 찍어주고 일단은 좋은데 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라면 매도하겠어요. 전량 아니면 절반이라도 너무 가파릅니다. 샘 라이프가 윤여정씨 이슈로 잠깐 올랐다가 좀 빠졌고요. 미나리 뭐 어쨌든 뭐 잘 풀리면서 사실 뭐 테마주기 때문에 실적이랑 상관없는 거라 뭐 그냥 테마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도 좀 어느정도 오르면 좀 빼는 게 좋아요. 이렇게 급등 나올 때 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도 뭐 디즈니 플러스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쉽게 빠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보통 전에 스토리 보면 대충 나오죠. 전이랑은 좀 다른 게 거래량이 좀 몰려있다는 거 그 다음에 HMM은 계속 좋죠. 이제 운임요금 딱 정해질 때가 됐는데 어쨌든 뭐 3만원까지는 무난하다고 보시면 되니까 계속 스윙으로 계속 작업하시고 스윙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코도 뭐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M게임도 좀 올랐다 좀 빠졌는데 이거 신경 안 드셔도 되고 한국 컴퓨터 뭐 나쁘진 않았죠. 네 이렇게 다시 좀 올라갔고 그 다음에 요건 설명 다 드렸고요. FM 가이드도 괜찮은 회사니까 네 작업하셔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여기 네 일단은 뭐 낮은 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한 7,000원 아래? 이 정도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도 10만원 다시 찍긴 할 거니까 뭐 작업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더 빠질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제 하림은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간만에 그때 요 때 샀던가요? 요 때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정리했고 미련 없이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화전자는 계속 좀 올라가지고 수익증이 있고 좀 빠지면 사고요. 올라가면 냅둘 겁니다. 여기 아이오닉6 네 이때 이슈까지 좀 살아있을 것 같긴 해요. 지금 흑전으로 갈 수도 있고 요쪽 지금 뭐 아이폰인가요? 요쪽 납품 얘기도 나오는 것 같긴 합니다. 카메라 쪽 그쵸? 그래서 소액이긴 하지만 소액으로 어쨌든 뭐 수익 네 잘 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STX 쪽 들고 계신 분들은 여기는 거의 상한가 바로 갈 확률이 매우 높고요. 나머지는 좀 빠진다 싶으면 추메했던 거 털어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궁업도 오르다가 쭉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건 이제 참고적으로 그 잔량 있죠. 매수 매도 할 때 그 잔량 잘 보시면 보입니다. 이렇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ил let's play 감사합니다.